앵간하면 이기겠다고 그래요.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저쪽 구축두리가... 나같이 하는 유저면 이길 수 있어. 개돌치면은 몸빵하면 되거든요. 헤비탱크처럼. 근데 그렇게 해도 미디움 숫자가 딸려가지고 질환율이 높아요. 상공비도 없죠 당연히. 앵간하면 이겨요. 변수가... 뭐 바샷이랑 일사공이 자죽파한테 원샷이 난다. 요러면 질 수 있어. 그 정도 확률이죠. 지랄. 뚫기누로... 뚫어. 허위보고보소. 야, 갈굽먹기 싫으니까 뚫었다고 구라치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죽을뻔했네. 잠깐 사릴까? 근데 우리 미디움 위치가... 한 대가 썩 맘에 안들거든요. 저 D1에 있는 애는 뭐하는 애냐 저거. 저기서 뭐... 구축라인 뚫어버리게? 차라리 중앙을 먹어주는게 더 이득일텐데. 별로 마음에 안드는구만. 회비라인 가야겠다. 넘나 빠른거. 근데 얘는 헤비가 아니네. 보니까. 헐. 우리 바샤 진짜 자촌한테 터졌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좋아. 진짜 죽어버렸는데요 미디움이? 이거 미디움 죽으면 져요. 미디움이 우리의 희망인데. 어헝. 이건 아닌데. 건물뒤에 뚫을수있나? 모르겠네. 아고니 잡았구나. 나이스. 블링블링하구만. 블링블링하구만. 이긴장. 블링블링하구. 이것저것. 블링블링 Staats. 블링블링. 블링블링샷 지렸다. 이런게 게임 센스지. 있을꺼 뻔히 알거든 왜냐 저기서 재미보고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아씨 까비라 헤드 노래한데 자람 내가 죽어요 좌조파한테 자 요거 해치놀인거에요 정확한 리드샷 뚫을 수 있는데가 해치밖에 없었거든 아 나쁘지 않군 역시 그릴레야 어메이징하구만 타권을 노린다 타건을 노릴 것이야 한 대만 때려봐 아우씨 빅살이 나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게 있어요 나 왜 5킬인데 블라인드샷 때문인가 딜이 없네 쩐다 아이고 너무 블라인드샷을 많이 했나 타건을 내게 주시오 난 타건을 원하고 있어 아! 일부러 안쓰고 있었는데 아...나... 아쉽구만 일부러 딜달 킬딸치려고 했거든요 마지막 1킬은 아깝네 그냥 딜이나 넣을걸 쏴가지고 아이씨 욕심의 최후다 그냥 딜달이나 할걸 아 괜히 이거 타건 욕심부렸네 역시 월탱은 샷발로 하는 게임이지 누가 머리로 합니까 샷발만 좋으면 다 때리지 않는거 역시 운빨게임 운도 좋아야돼